안녕하세요 여러분. Let's enjoy Dr.Y 폐영상. I'm Dr.Y, Medical Professor, Chester Radiologist, Seoul, Korea. 오늘은 그 50번째 시간, 폐암의 병기, 럭 캔서, TNM 스테이징, 그 중에 T 스테이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M 스테이징은 다음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정상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젊은 한국 남녀. 이상 소견이 없고 모든 판독의 골드 스탠다드가 되는 건강한 사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몸이죠. 기억하고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비정상, 아픔, 슬픈 사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편의점을 갈 때 7-11이나 GS25시 가면은 계산대 뒤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셨나요?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치아변색, 성기능장애, 기형아출산, 후두암, 구강암, 수명단축, 심장병, 구강암, 심장병, 성기능장애, 심장병, 폐암, 뇌졸중, 구강암. 값은 4,500원 안팎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사서 피운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또 우리 남편이 날마다 이것을 한 값씩 사서 피운다면 어떨까요? 후두암, 구강암, 폐암이라고 써있는 이것. 모든 슬픔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이런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흉측하죠? 좌하협에 주먹만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폐암 진단에 중요한, 치료에 중요한, 결과 예측에 중요한 변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NM 스테이징으로 전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덟번째 버전까지 썼으나 2023년부터 아홉번째 버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T는 튜머의 크기와 범위, N은 지역, 구역, 림프절을 어디까지 침범했나 확인하는 것이고, M은 멀리, 원격, 전이,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 TNM으로 변기를 결정합니다.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월드 컨퍼런스 온 럭 캔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곳에서 아홉번째 TNM 클래시피케이션을 권장하였습니다. 그 중에 T 스테이징은 변화가 없고, N 스테이징에 약간, M 스테이징에 약간 변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챕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스테이징은 3cm 이하이며, 폐나 비세랄 플로라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메인 브롱큰수를 임버브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T1A는 1cm 이하, T1B는 2cm 이하, T1C는 3cm 이하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T1A를 볼까요? 체스트 엑스레이에는 거의 볼똥말똥하죠? CT로 보았더니 7mm 너률이 우상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T1A가 되겠습니다. T1B는 엑스레이에서 약간 보이는군요. 여기 있죠? 우중협. 여기 있습니다. 에드노칼시노마 폐선암이었고, 12mm, 그러니까 1cm에서 2cm 사이니까 T1B가 되겠습니다. 아주 럭키한 경우죠? T1 럭캔서는. 하나 특이한 것은 Ground Glass Nodule, Sub Solid Nodule인 경우에는 이렇게 체스트 엑스에서 보이는데요. CT로 보면은 Part Solid 이죠? 이 중에서 Pure Ground Glass Opacity 부분은 Invasiveness가 떨어진다고 하여 계산하지 않고 솔리드한 부분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솔리드한 부분만 재서 13mm가 되니까 2cm 이하 이렇게 해서 T1B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T1C입니다. 우상협에 보이죠? CT상에서도 보이는데, 여기서는 보이는 스피큘레이션은 Nodule 사이즈에선 뺍니다. 그러니까 솔리드한 부분에서 제일 긴 부분을 재입니다. 23mm이니까 T1C가 되겠습니다. T2를 알아보겠습니다. T2는 3cm 이상 5cm까지를 말합니다. 아니면 메인 브론크스를 임벌브한 경우를 말하는데 카라이나를 임벌브하면 안되겠습니다. 카라이나를 임벌브하면 T4가 됩니다. 또는 비세랄 플로라를 임베이전하거나 하일름 기준으로 Obstructive Atelactasis가 있는 경우에도 T2로 인정합니다. 사이즈만 얘기하면 T2A는 4cm까지이고, T2B는 4에서 5cm까지를 말합니다. 우하협에 SPN이 있죠? 제일 긴 쪽 길이가 35mm입니다. 그러니까 T2A가 되겠습니다. 비세랄 플로라를 임베이전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T2라고 하는데, 사실 애매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스피큘레이션이 있으면서 비세랄 플로라까지 침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케이스도 레프트 롤러비인데, 튜머가 있고 비세랄 플로라 임베이전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수술장에서 떼어내고 병리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CT 소견은 이런 플로랄 어태치, 스피큘레이션 등이 사인이 되겠습니다. T2B는 5cm까지라고 그랬죠? 레프트 롤러비의 48mm입니다. 그러니까 T2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비세랄 플로라 임베이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 유명하죠? Right upper level, Squamous cell carcinoma이고, Obstructive pneumonitis가 있고, Dr. Golden의 Inverted S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Obstructive pneumonitis, 하일럼 해가지고 T2 스테이징이 됩니다. 여기 있죠? Inverted S, Golden S 사인이 되고, Squamous cell carcinoma가 있고, Obstructive pneumonitis가 있습니다. T2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은 우상협이었고, 이번에는 좌상협이 되겠습니다. Left upper lobe, Collapse가 있고, Looft ZL 사인이 있으면서, Obstructive pneumonitis가 Left upper lobe에 있습니다. Inverted S가 아니라, Orthodox한 S 사인이 되겠습니다. CT Axial 이미지에서 S 사인이죠. Distal Collapse, Proximal Tumor. Mass의 Proximal은 Main Broncus의 아래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날로 보았더니, 여기가 카라이나죠? 왼쪽 Main Broncus의 디지털 부분에 Tumor가 와 있습니다. 이 중간까지 와 있어도, 스테이징은 어디가나 T2 스테이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부는 Obstructive pneumonitis로서 T2 스테이징이기도 하고, Main Broncus Involve Without Carina Involvement여서 T2가 되겠습니다. 잠시 또 그림 감상을 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피에르 어거스트 르노아르이고, 또 그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Luncheon of the Boating Party. 그러니까 선상에서 점심을 즐기는 파티가 되겠습니다. 필립스 컬렉션에 소장하고 있고,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따왔습니다. 주로 친한 친구들, 아는 지인들을 모델로 그린 그림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유쾌합니다. 와인이 있고, 과일이 있고,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여유가 있어 보이죠. 이 중에 왼쪽에 강아지를 들고 있는 분은 나중에 르노아르의 부인이 됩니다. 저 멀리 강에서 보트놀이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진지한, 그리고 그리면서 여유있는 표정의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밝아 보입니다.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폐암은 무섭도록 빨리 자랍니다. 폐암은 대체로 결과가 나쁩니다. 폐암 정복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폐암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금연입니다. 폐암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치료 결과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금연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물론 구독도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복받으실 겁니다. T3로 들어가 볼까요? 5cm 이상, 7cm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사이즈가 아니라면 튜머가 체스트 월, 벨카디움, 프레닝 너브까지 임벌브하거나, 세털 라이트 너즐이 같은 로브에 있는 경우가 T3가 되겠습니다. 우상엽에 스퀘어머셀 칼시노머가 있습니다. 제일 긴 길이가 6cm입니다. 그러니까 5에서 7cm 사이, 그래서 T3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T3를 볼까요? 왼쪽 위 좌상엽의 튜머가 종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번째 갈비뼈, 4번째 갈비뼈, 또 2번째 갈비뼈가 녹아 있습니다. 이 뜻은 RIP, 체스트 월 인베이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3, 체스트 월 인베이전이 있습니다. CT로 보았을 때 이 변두리에 있는 폐암이 있고, 폐암이 체스트 월, 갈비뼈를 포함한 체스트 월을 인베이전하고 있습니다. T3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올빼미 눈알이 정상이 아니죠.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은 하얀 종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번째, 두번째 RIP, 갈비뼈가 녹아 있습니다. 튜머가 있고, 그로 인해서 RIP 인베이전이 있는 소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Superior Circus Tumor라 그러죠.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Superior Circus Tumor가 있고, Tumor는 체스트 월 쪽, RIP을 인베이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로라와 인베이전해서 Superior Circus Tumor는 보통 T3가 됩니다. 만약 좀 더 침범하여 Vertebral Body를 인베이전하거나, Brachial Plexus 또는 Subclavian Arterial Invasion하면 T4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T4는 크기가 7cm 이상입니다. 주먹만 하거나 그 이상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아니면 종격동을 인베이전하거나, Diaphragm, 심장, Great Vessel, Recurrent Larynger Love, Carina, Trachea, 식도, 척추를 인베이전하면 T4가 되겠고, 아니면은 같은 쪽에 다른 롭 폐협에 Separate Tumor가 있으면 역시 T4가 되겠습니다. 좌상엽에 아드노카시노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좌상엽에 이렇게 몇 개 도터 너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T3에 해당되겠습니다. 같은 환자의 좌하엽에도 여기, 저기, 여기 너듈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엽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T4 스테이징이 됩니다. 또 볼까요? 우상엽에 8cm Tumor가 있습니다. 역시 T4가 되겠고요. 또 다른 환자 좌하엽에 9cm 크기 Tumor가 있습니다. T4가 되겠습니다. 모두 7cm 이상입니다. 두 분은 다른 환자입니다. 볼까요? 코로나 이미지 첫 번째, 좌상엽에 Tumor가 있고, 종격동에 혈관, 혈관 사이까지 침범해 있습니다. 미디아스탄이날 인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T4가 되겠고, 또 다른 환자인데 역시 좌상엽에 Tumor가 있고, 미디아스탄이날 사이드로 넓게 종격동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T4 스테이징이 되겠습니다. 다른 환자의 코로나 CT 이미지입니다. 이것이 왼쪽 다에프람입니다. 다에프람 중간쯤에 좌하엽에 있는 Tumor가 다에프람을 인베이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4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액셜 이미지입니다. 인트라페리카디얼 포션의 포머리아스토리입니다. 포머리아스토리를 인베이전했죠. 이런 경우에도 T4, 또 어폴로브 에이펙스의 포스테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피리어설 커티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디아스토리로 종격동과 버테브럴 바디를 인베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T4가 되겠습니다. T스테이징에서 제일 긴 길이, 정확히 9는 아니지만, 9라고 가정을 하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왜 길이가 중요한가, 그 부피가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알 3승이었죠. 여기서 R은 반지름인데, 우리가 CT에서 재는 길이는 지름이죠. 2R을 지름이라고 했을 때, 1cm까지는 T1a, 2cm까지는 T1b, 3cm까지는 T1c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포 숫자, 부피는, 암의 부피는 몇 배의 차이가 날까요? 1에서 2cm로 넘어가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배로 세포 수가 늘어납니다. T1c가 되면 27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T4라고 할 수 있는 8cm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T1a보다 도대체 암세포가 몇 배나 많을까요? 512배나 많습니다. 끔찍한 숫자입니다. 지름이 길수록, 튜머 사이즈가 클수록, 어마어마하게 암세포가 3제곱으로 많아집니다. 항암제가 대적해야 될 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뮤테이션이 생길 찬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떠셨나요? 럭캔서 폐암 스테이징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심도가 깊은 내용인데, 배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구독 금연, 구독 눌러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금연입니다. 오늘 금연하신 기념으로 멋진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